차베또 광고 보다시피 여기 차 만드는데요 저는 어는 저 차베또 광고 촬영하러 왔습니다 지금 바로 뒤쪽에 차베또의 상징, 차차라는 친구랑 같이 촬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귀여워요 차차, 나는 판다 찾는 뮤직비디오인데 근데 진짜 이미 찾은데요? 찾은 필요 없는데요? 너무 잘 보여서 열심히 찾아볼게요 못 봤어요 여기 보다시피 여기 다 차가요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밑에 쓰지 않고 위에 이 부분은 안 쓴대요 이 부분 진짜 커요 아니, 여기 오니까 진짜 안 보이네요 차차 제가 지금 한 번 쇼핑에 왔는지 그가 없을까? 제 옆에 있는 여긴 그리고 이런 옷 입고 싶네요 고인세븐티인데 비슷한 거 입었는데 조금만 더 과한 거 입었으면 좋겠어요 안 보이는 거 아예 안 보이는 거 생각보다 좀 힘든 거 같아요 많이 손도 빨라야 되고 눈도 빨라야 돼요 아니면 많이 노출 자고 있는 거예요 뒤태하게 봐봐 지금 되게 15도로 뒤로 이렇게 원래 이랬는데 지금 15도 이상이잖아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두번째 징징! 와!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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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첫 번째 장면 끝나고 두 번째 장석 이동하는 중에 이제 차 뻗고 차 어떻게 만드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주인공 두 번째 장면 주인공 키스 두 번째 장면 스퀘피 두 번째 장면 트위치 두 번째 장면 했어 촬영할 때 계속 비 오고 있어서 바지 다 족깃 냈어요 타이밍에 비가 멈추고 해가 다시 나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립도 광고 촬영 여기까지였습니다 차 문화의 과정이랑 차 만드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현장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차 냄새 한번 맡아주고 싶은데 표현 못해요 냄새 너무 좋아요 한번 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궁금하시면 여기 놀러 왔을 때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거 같아요 오늘은 여기 가지고 차차 너무 수고했어요 여러분도 자립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